네, 꺼버릴라 했더니 하나가 지금 학교 가는 장면이 아까 보셨잖아요. 근데 같이 내가 춤을 추지 않았으니까 아이가 학교 가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. 쓰리 브로스 맨에 수탉이 꼬꼬대 가죠? 지금 문 열고 학교 가요, 애가. 근데 다 할머니까지 춤을 추는 거 보니까 제가 한 이거 두세 번 하겠습니다. 학교 잘 다녀올게요. 빠이. 네,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예, 학교 잘 다녀요. 뚜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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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. 네, 아주 운동이 되네요. 우르르. 아침 학교 가는 장면이 어쩌면 그렇게 정겨워요. 이렇게 보리 타작도 하고. 예. 아잉, 재밌네. 학교 잘 갔다 와. 지금 손주들 둘이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하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줘서 고맙네. 애들하고 같이 열심히 복식도 미루고 갈고 일, 일하면서 예, 2022년 지금 추석날 저녁입니다. 옛날 같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러는데 이제 가족들 모이기로 했지만은 오늘은 자유롭게 예, 안식일이었어요. 교회 갔다 오고 있는 데서 다음에 또 만나죠. 만나서 그때 같이 이렇게 춤추라고 할게요. 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 괜찮은데요. 열이 나고 땀나네. 이 여자분이 춤선생인가봐요. 근데 못 따라가네요.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예, 이렇게 달도 벌리고 또 이렇게 하고 허벅지에 힘나고 할머니가 해요. 아, 저도 할머니인데 저 할머니가 나 더 잘 안한데 할머니 참 그리고 좋다. 학교 잘 갔다 와. 박수 추세요. 박수주세요. 박수 주세요. 박수 주세요. 박수 주세요. 박수 주세요. 바나나, 아니 저 오이, 호박, 호박을 깨서 요리하고 있네요. 저런 흙집에서, 움막에서 하는데도 너무 잘하네요. 네 그래서 다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나오더라구요 이걸로 한번 더 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섭섭하니까 딱 빡 끊어지면 안되니까 예 가야죠 한번 더 이거하고 아까 그 꼬맹이들이 재밌었어요 네 그 꼬맹이들 한번 더 하겠어요 스타기 옵니다 이거 한 두 번만 좀 두 번 정도만 해도 두 번 정도만 해도 자기 전 좋은 적이 같아요 학교 잘 다녀올게요 빠이 동생 잘 갔다 오라 한곤아 고릴라 춤이네 이제 보니까 고릴라 춤이네 고릴라 춤이네 고릴라 춤이네 고릴라 춤이네 고릴라 춤이네 고릴라 춤이네 이렇게 앉아서 하는거 어렸을때 다 했던 동작들이네 아이쿠 땀나 열라요 그럼 그럼 결국 찍고 쟁기질하네요 쟁기질 쟁기질 옛날엔 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운동 뭐지 아휴 쟁기가지고 또 누우네 저렇게 아휴 진짜 땀나네 지금 이 곡을 두 번 하고요 제가 아까 두 번 했는데 진짜 땀나네 이거 제가 지금 두 번 연속했던 거 그거 저 모양 보고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가 나와서 할머니 붕뎅이 이렇게 춤을 얼마나 잘 추시는지 아휴 진짜 잘하신다 아휴 All is clap your hand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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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加入 오 can you hear me 네 반찬 지금 안되네요 대야 까먹고 지금 힘났네 아휴 열심히 일하면서 일하면서 아휴 힘드네 아휴 열이 팍팍 나요 지금 네 이거 끊어지기 전에 제가 아이고 이거 끊어지면은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오더라고요 좀 밑에 다른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거 이거 선전 나올까봐 지금 저도 선전을 봐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많이 안 나니까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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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가면 안되는데 아 제가 제께 나오나요 이제 샌 하나티비 어떻게 아이고 안 나오네 왜 이거 할 줄 알고 그러나 끝내라는 건가 근데 예 어디 봅시다 아이고 제 저기가 나왔네요 네 오늘 해피해피 해피 해피해피 추석 해피해피 세베스 예 바이예요 또 봬요 한 10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끝내겠어요 두 번 틀으세요 아니요 흐흐흐흐흐 fuck sex 혹시 아י